이번 시간에는요. 토지의 이동의 4장입니다. 토지동 72쪽입니다. 토지동에 대해서 올해 시험 문제가 등장할 때 뒤에 축척변경이 거의 11년 동안 매년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이 앞에 부분에 대해서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이 있죠. 분할합병 이런 부분이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요. 많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나오니까 내용을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토지동에 대한 정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페이지 72쪽에 토지동에 대한 서론 그래서 일단 토지동에 대한 정의예요. 이렇게 토지 이동에 대한 정의다. 자 그럼 토지동은 일단 토지표시를 토지표시. 이 토지표시 있죠. 토지표시. 이 토지표시를. 그럼 이 토지표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 경계면이 잡혀요. 이렇게 토지표시라고 하는 것은 행정구역 소재 땅 번호 뭐예요.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 그 다음에 잡혀있죠. 잡혀. 이런 토지표시. 이런 토지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자 이렇게 토지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이렇게 새로이 뭐하거나 정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자 그 다음에 변경하거나. 변경. 새로이 변경하거나. 뭐하는 거예요. 이거. 말서하는 걸 말한다. 이게 바로 토지의 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서하는 거. 그랬으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물론 이제 25회 때 시험 문제에 나왔지만 가끔가다 아닌 게 나와요. 아닌 게. 토지동에 아닌 게 나왔어요. 이 토지동에 아닌 것은. 자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대장이 만약에 있을 때. 이 대장에 자 수입권자가 갑입니다. 이 땅은 충청도에 있고.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얼마예요. 500제곱미터예요.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자 이 충청남도 연기군이 세종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소재가 바뀌는 거. 이건 토지동이에요. 그리고 지번지 뭐 경계면적자표가 바뀌는 게 토지동인데. 만약에 소유권자가 등기소에서 갑에서 일로 소유권이 바뀌어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보내주면. 갑에서 일로 소유권이 바뀌죠. 그래서 소유권이 변경하는 것은. 자 이건 소유권이니까. 토지표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소유자 변경. 토지동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소유자 변경이라든가.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든가. 자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방금 얘기했죠. 자 연기군이 세종시가 됐어요. 그래서 주소 변경이 됐어요. 이렇게 주소 변경. 이 주소 변경. 소유자의 주소 변경. 이 소유자의 주소 변경. 네. 거주지가 옮긴 거니까. 소유자의 주소 변경. 자 그럼 우리가 여기 뭐예요. 등급이라든가 개별공시지가. 그래서 등급은 없어졌고.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이건 뭐가 아니라고. 이건 토지동이 아니다. 토지동이 아니다. 자 그래서 아닌 걸 한번 이해해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72쪽에. 자 거기 일단. 이 토지동의 서론에서. 토지동구. 자 이동이 아닌 걸 아주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회피하시고. 자 수유권의 변경. 소유자의 주소 변경. 토지 등급은 없어졌고. 네. 자 6년부터는 공시지가에 따라 세금 거두니까. 자 그래서 거기. 자 토지표시. 그 개별공시지가 변경 있죠. 어 그건 뭐가 아니라고. 토지동이 아니다. 한번 봐주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자 물론 73페이지에 거기. 특수한 토지동. 왜. 자 이렇게 뭐예요. 거기 토지동 사유가 쭉 써있는데. 우리가 특수한 토지동은. 자 이거 뭐가 없냐면요. 한마디로. 신규등록과 등록전환과 분환합병은 의무가 주어져요. 바다가 되는 것은 뭐예요. 왜. 말소하는 거니까. 바다가 되는 것은 90일이고. 나머지 60일이에요. 근데. 이 특수한 토지동은 의무가 주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자 명칭을 특수한 토지동이라고 명칭을 다른 거예요. 뒤에서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동 사유 그래서. 자 토지동 사유가 있죠. 이 사유 그래서. 일단 신규등록이 있어요. 신규등록. 자 그 다음에 등록전환이 있어요. 등록전환. 등록전환. 자 이렇게 신규등록 등록전환. 그 다음에 토지분할. 토지 뭐라고 합병. 합병. 그 다음에 지목변경. 자 그 다음에 지목변경. 그 다음에. 자 바다가 토지가 바다가 됐죠. 바다로 된. 바다로 된 등록마소요. 등록마소다. 바다로 된. 자 바다로. 그래서 우리가. 자 해양등록마소. 바다로 된 등록마소.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사유를 몇 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여섯 가지를 이렇게 정해놨어요. 자 아까 그랬죠. 이거는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수한 토지 등은 의무 자체. 60일에 90일에 의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신규등록은. 자 신규. 최초로. 신규. 최초로. 최초로. 최초로 대량을 만드는 거예요. 최초로 대량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 자 그 다음에 등록이 지금까지 누락돼갖고. 한 번 더 말을 쉽게 바꾸면 이제. 한 번 더 세금을 안 냈던 토지. 자 이런 토지는 공부에 등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상 방금 얘기한 대로 등록이 누락되거나 바다 매립한 토지. 그게 대상 토지예요. 자 절차는 며칠이에요. 60일에 의무가 있어요. 며칠에. 60일에. 등록 전환도 60일이에요. 근데 분할과 합병은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임의적이다. 물론 지목병도 60일이에요. 바다만 며칠이라는 얘기예요. 바다만 90일이다. 그입니다. 다 이게 누가. 다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서 토지동이 생기면 소유자가 신청한다 그랬죠. 다 이걸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요. 누가 신청한다고. 토지 소유자가 일단 뭐예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걸 기본 원칙을 해요.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소관청이. 자 무엇을. 세금을 제대로 거둘려면. 왜. 몰래 집중하고 답에다가. 답으로 세금 내면 안 되니까. 직거로 고치는 거예요.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그러면. 자 그러면 신규등록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신규등록은 중요한 절차가 이제 60일인데. 자 물론 거짓으로 하면 1년 위에 천만 원이에요. 자 옛날처럼 뭐. 자 1개월까지 안 하면 뭐예요. 자 50만 원 이해에 과태료. 그런 거 없어요. 과태료 같은 거 없어요. 자 그다음에 거기 동그라미에서 한 번. 맨 밑에 동그라미에서 한 번. 측량을 해요. 면접 같은 건 공부에 등록하려면. 자. 측량이 필요해요. 대장을 만들 때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거기 측량. 물론 이제. 측량 성과도는 제출하지 않아요. 왜. 옛날에는 제출했는데. 측량을 하는데. 그 성과도는 기사가 내요. 기사가. 기사가 내기 때문에. 소유자가 첨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 이 신규등록은 일단 등기부가 없어요. 왜. 최초로 대장을 만든 거니까. 뭐 없다. 등기부 없다. 그 다음에 뭐예요. 뭘 하지 않아요. 촉탁하지 않아요. 왜. 당연히 뭐예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표제부 고치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장을 최초로 만들어야 되니까. 대장을 최초로 만드니까. 이 대장에는 뭐예요. 소유권자가 누군가를 등록을 해야 돼요. 대장에는 소유권이 누군가를 등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장의 소유권자가 누군가를 등록을 하려면. 그 소유권자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소관청이 직권조사 등록해요. 누가. 소관청이 뭐예요. 소관청이 직권으로. 직권으로 조사 등록합니다. 직권으로 조사 등록하니까. 자 직권으로 조사하니까. 이 지금 뭐예요. 소유권자가 되는 사람은. 내가 진정한 소유권자라는 것을 뭐 해줘야 돼요. 자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게 일단 첫 번째가 판결서에요. 자 판결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만약에 뭐예요. 다툼이 있을 때는 판결서고. 만약에 바다를 매립했으면. 중공검사 확인증을 내야 돼요. 중공검사 확인증을 제출합니다. 자 중공검사 확인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만약에 뭐예요. 이 지역을. 자 이 지금 뭐예요. 개발사업 지역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이 지역에 대해서. 자 어느 하나의 토지를. 누구. 지자체 명의로 등록을 하려면. 자 기획재정부 장관의 뭐예요. 자 협의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그 동그라미 신규등록에 대해서. 일단 별표를 조그맣게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에. 거기 기역에 줄 치시고. 소유자증명서면. 넘겨보시면. 판결서 뭐예요. 판결서. 그 다음에. 중공검사 확인증. 자 10번은 뭐예요. 도시계획적 구역에. 그 토지를 지자체 명의로 등록할 때는. 뭐예요. 명의로 등록할 때는. 자 당연히 구기 토지죠. 구기와 토지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럼 당연히 누구예요.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의문서 있죠. 협의. 협의서. 협의문서. 무슨 장관의. 그러니까. 기획. 기획. 재정부 장관의. 자 재정부 장관의 뭐예요. 협의문서가 필요하다. 물론 그 이외에. 기타. 그 밖에 소유권 증명서면. 그건 뭔지 모르셔야 돼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만이라도 꼭 좀 기억을 합니다. 자. 그 세 가지 꼭. 자 거기 별표하시고. 그 내용을 보셔야 돼요. 자 물론 니은에 보면. 소유권을 증명한 소류를 예컨대. 자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하기 위해서. 그 바다를 매립하는 공사하려고. 자 공유수면 매립 중공검사증을 어디에서. 그 당의 소관청이 받았어요. 그 당의 소관청이 받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당의 소관청에서 받았으니까. 굳이 뭐예요. 굳이. 소관청이 확인하면. 그 확인을 하게 되면. 그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상상 시험 문제 나올 때. 지적 소관청의 확인이라고 나와야지. 시 도지사의 확인으로 나오면 틀린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자. 자 그 다음에. 그 쌍가루사본 등록 처리 절차. 이렇게 나오죠. 절차 나와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에. 자 거기. 그 토지 표시사항의 등록 얘기해서. 거기 D급 보면. 신규 등록의 대상 지역의 도면의 축적은. 인접 토지와 동일한 축적을 한다. 줄치시고. 왜. 그 바로 위에. 인접지 본분의 부본부치니까. 바다 매립한 대상 토지가. 인접지 본분의 부본분이니까. 같은 그 인접지의. 같은 지본부의 지역이에요. 동일한 축적이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이번에. 기억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죠. 신규 등록은. 신규 등록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즉 조사 등록한다. 그 D의 지적 정리도 나오고 있지만. 자 이렇게. 직권으로 조사 등록하니까. 여기 소유권자가 누군가는.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권자는. 누가 조사한다고. 신규 등록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신규 등록의 소유자는 소관청이에요. 신규 등록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한다. 줄 치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니은 번에 보면. 처음으로 대장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등기부가 없어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소유권은 등기부를 기초로. 등기부를 기초로 뭐예요. 자. 이미 등록된 대장을 정리하지만. 신규 등록은 뭐예요. 소유권을 대장에 등록할 때는. 소관청에 조사 등록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소유자 증명서를 신규 등록 신청서에 뭐한다는 얘기예요. 제출한다 그랬죠. 하여튼 그래서. 일단. 등기부가 없으므로 소유권은 소관청이 직권 조사한다. 자. 3번에. 등기부가 없다고 말 그대로 등기부가 없다는 게. 그래서 고칠 게 없어요. 그래서 신규 등록의 토지에 표시 변경에 대한 등기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치없이 관할 등기에서 촉탁하는데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뭐가 없으니까. 등기부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가 없다. 뭐하지 않는다. 촉탁하지 않는다. 자. 꼭 이해를 해라.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문제 보시면 틀린 거 그랬을 때. 3번에 뭐예요. 촉탁한다 이렇게 써놨죠. 뒤에. 촉탁할 필요가 없어요.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고칠 게 없다. 이 표제부. 표제부의 뭐예요. 표제부가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 변경을 촉탁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자. 등록전환을 별표합니다. 별표하시고.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어야 돼요.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다가. 어느 대장에.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다가. 어느 대장으로. 토지재장으로 전환합니다. 어디에.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다가. 어디로. 자. 토지의 대장으로 등록을 전환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등록전환의 기본 의미는 있고. 대상토지 있죠. 대상토지는 우리가 4년 전에 법을 개정해서. 옛날에는 뭐예요. 산지관리법, 건춈법 등 관계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물의 사용성 등에 의해서 지목을 변경할 토지인데. 올해부터는 뭐예요. 올해부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 신고허가만 받으면. 신고하고 뭐예요. 허가만 받으면. 뭐만 받으면. 신고허가 시에. 무엇이도. 지목변경 없이도. 무엇이도. 지목변경 안하고도 뭐 할 수 있어요. 안하고도. 등록전환이. 등록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그게 주요 포인트예요. 뭘 하지 않더라도. 지목변경을 하면서 등록전환한다가 아니라. 지목변경 안하고도 등록전환 신청하면. 뭐예요. 등록전환 신청하면. 나중에 뭐예요. 신청을 받아서 국가가 판단해서. 자. 판단해서 뭐예요. 자. 이 등록이 전환돼서. 전환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음부터. 처음부터 뭐예요. 지목을 바꿔서 신청하지 말라니까요. 자. 받고 나서 우리가 판단하겠다니까요. 소관청이. 그 얘기예요 지금. 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어디에. 2번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토지가 등록이 전환됐어요. 대부분의 토지가.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이 전환될 때. 남아있는 토지가. 뭐예요. 남아있는 토지가 지목이 됩니다. 그 지목이 되라면. 굳이 뭐예요. 굳이. 뭐하지 않더라도. 지목변경 안해드려도 되니까. 토지 대장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이 되고. 나머지 토지를 지목이 되라. 임야도에 존치할 것이 불합리할 때는. 자. 그 대라는 지목을 가지고 그냥 뭐예요. 지목변경 안하고. 토지 대장으로 옮길 수 있다. 네. 자. 3번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뭐가 바뀌었어요. 형질이 바뀌었으나. 어. 지목변경 할 수 없어요.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이렇게. 자. 어디. 화전민들이. 어디. 임야대장이 토지에 대해서 뭐예요. 이. 개관을 해서 뭐예요. 전답으로 쓰고 있지만. 이건 보안입니다. 어. 뭐가 안 돼요. 지목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지목변경 없이 뭐예요. 없이. 예.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등록이 전환될 수 있다. 아니게요. 자. 그래서 사실상 형질이 바뀌었으나. 어. 지목변경을 할 수 없을 때는. 지목변경 없이 가나하다는 점. 자. 늦게 오시면. 도시개발사업 있죠. 어.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뭐할 때도. 예. 분할할 때도.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뭐한다고. 예. 분할할 때도. 자. 그 얘기에 따라서 분할 때도. 뭐하지 않고.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이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선의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매체에 의무가 있고. 60일에 의무가 있고. 1년에 천만원. 거짓을 하면 1년에 천만원이죠. 음. 그래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자. 마찬가지로. 니은에. 등록전환사유증명서를 소관청에 관리할 때는. 시도이사가 아니라 누구의 소관청의 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 등록처리 절차. 그래서 이 표시사항에 대한 뭐라고. 등록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 이 등록전환도 경계자표 면적을 뭐예요. 측량으로 정합니다. 경계면적자표를 뭐로 정한다고. 측량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니은에. 그죠. 니은에. 등록전환을 위해서 면적을 정할 때 써있죠. 면적의 오차화용 범위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 어디에 이제 뭐예요. 어디에. 자. 기본적으로. 그 면적 얘기 나올 때 있죠. 그래요. 면적 얘기 나올 때. 자. 그 뒤에. 뒤에 그 저기가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뭐예요. 취적 측량을 하는데. 면적 측량을 해요. 면적 측량을 사람이 측량하니까. 오차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그리고 오차가 있다. 아니고 오차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하고 뭐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합병 지목병경. 그래서 신등분합지 바다. 뭐라고. 신등. 분합지. 신등분합지 바다예요. 자. 그러면. 일단 신규등록은. 자. 바다가 토지가 된 거니까. 전후가 비교가 안 되니까 빼요. 자. 물론 분할과 합병과 지목병경 아예 특량하지 않을까. 이건 토지가 바다가 됐으니까. 전후가 비교가 안 돼.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 등록전환하고. 뭐에 대해서. 이 분할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럼 등록전환하고 분할과 시험. 자. 그게 뭐예요. 이 분할이 시험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 등록이 전환되면.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아니다. 그러면. 측량을 하게 되면. 자. 오차 허용 범위인데. 왜 그러냐면. 측량을 하게 되면 오차 허용 범위가 있는데. 그럼 이 호차 허용 범위가 있는데. 오차 뭐예요. 오차 허용 뭐예요. 허용 범위를 뭐예요. 범위를. 국가가 뭐예요. 국가가 정해놨어요. 그럼 이 호차 범위를. 이 오차 허용 범위 뭐예요. 뭐냐. 오차 범위. 자. 초과하느냐. 이래냐. 이게 이래냐. 이게요. 자. 그러면 등록전환할 때. 초과하게 되면. 일단 초과하면 무조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과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 써 있어요. 뭐라고. 76쪽에. 거기. 자. 니은 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등록전환을 위해서 면적을 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 허용 범위 처리 방법은.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는. 자. 이내인 경우는 뭐예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을 정하고. 초과할 때는 뭐예요. 자. 등록전환은 네 글자니까. 직권정경에. 항상 기본적으로 초과를 하면 직권으로 뭐한다는 얘기예요. 직권으로 정정한다는 얘기예요. 직권정경. 자. 만약에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자. 종전의 임야대장 면적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 뭐예요. 등록전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당연히 등록이 전환돼서 토지 제장으로 된 토지가 되면. 자. 이내일 때는 뭐예요. 자. 등록전환될. 분할하면 허용 범위 이내. 허용 범위 뭐예요. 이내하고. 자. 허용 범위 초과하고 이내요. 초과하고 뭐라고. 이내 얘기도 아니죠. 그러면. 일단 토지를 분할할 때. 이 토지가 뭐예요. 면직이 얼마예요. 300 제곱미터예요. 얼마씩. 110 뭐가 되겠다. 이게 110. 자. 똑같이 뭐예요. 비율로 나누겠다. 아니죠. 자. 그럼 허용 범위를 만약에 뭐예요. 자. 이내라면. 이내라면.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이내라면. 이거는 뭐하고. 이거는 예컨대 뭐예요. 97. 이거는 뭐예요. 98.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105가 될 것이다. 그죠. 그러면 이 정도면. 이런 거 허용 범위 뭐예요. 이내 얘기죠. 이내면. 이 초과된 면적을. 초과된 면적을. 8필지에. 뭐예요. 초과된 뭐라고. 초과된 면적을. 각 필지에. 각 뭐예요. 각 필지 비율로. 각 필지. 비율로 뭐예요. 비율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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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래서 여기서 5를 떼다가. 여기다 3을 주고. 여기다 뭐예요. 2를 줘갖고. 100씩 만들겠다. 초과되면 뭐예요. 두 글자 정정해요. 고치는 거니까. 칭량을 다시 해서. 자. 그래서 이 분할은 뒤에서 보자. 분할은. 그래서 거기 여러분. 자. 쌍가루 4번. 등록 처리 절차. 등록 처리 절차 있죠. 하여튼. 그 쌍가루 3번. 1번. 61 동그라미 치시고. 쌍가루 4번. 등록 처리 절차. 그래서 거기. 자. 몇 번에. 니은 번의 그. 니은 번 앞에다. 조그맣게 별표 하시게 두시고. 자. 두시고. 등록 전환대 신규등록과 지본부의 방법이 같죠. 그래서 거기. 니은 번에. 동일한 축척. 얘기입니다. 동일한 축척.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거기. 자. 몇 번에. 어. 자. 여기. 여러분 문제 한번 보세요. 등록 전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고 돼서. 거기 4번에.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대 면적의 차이가. 5차 허용금이 이네 동그란 식이고. 이네는. 어. 이네는. 옛날 임야대장의 면적. 자. 그렇게. 임야대장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쓴다. 그럼 말단단 얘기도 안죠. 항상 뭐라고. 자. 등록 전환 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자. 토지를 뭐예요. 토지를 나누는 게. 자. 당연히 분할이죠. 분할이에요. 그럼 넘겨보시면. 자. 78편지의 대상이 뭐예요. 대상이. 매매를 필요해서 토지를 분할한다든가.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해서 한다든가. 요런 불합리한 지상경계라고 하는 것은. 지상경계라고 써있죠. 지상경계. 예컨대. 무엇을. 자.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의리라는 사람이. 자. 답을 뭐예요. 답을. 경계로 써요. 경계로. 예컨대기에서 논뚝길이 있잖아. 논뚝길이. 그래서. 예컨대 뭐예요. 여기 위고. 이게 밑에요. 자. 예컨대. 장마지거나 태풍이 많이 빌면. 이렇게 뭐예요. 물살이 흘려가갖고.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 지상경계가 불합리하게 됐다. 그럼 다시 뭐해서. 침량을 다시 해서. 지상경계를 다시 정해야 되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다만 뭐예요. 다만. 3번. 동그라미 3번.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1번과 2번에 대한 분할의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일 때는. 자.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그건 참고로 보시고. 4번이 중요해요. 자.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1필지 뭐라고.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죠. 이때는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용도가 다르게 됐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그래서 일단. 분할은 임의적 사항인데. 1필지. 1필지 일부가 토지의 형질변경 뭐라고. 그리고 용도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용도가 변경이 됐을 때는. 자. 이때부터 강제적인 매출의 의무가. 60일의 의무가 생깁니다.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 어디에. 자. 자기 토지. 그러니까 농봉기에. 집에서 뭐예요. 자. 그 뭐예요. 논이나 밭에 일하러 나오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많이 걸려서. 자. 뭐예요. 자. 이 항상 농봉기는 피곤하니까. 피곤하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고. 어. 피곤하지 않고. 자기 토지 일부에 뭐예요. 집을 줬다. 자. 그러면. 1필지 일부가 이 토지가 전인데. 일부에 집을 줬으니까. 요만큼 뭐가 돼야 돼요. 대가 돼야 되죠. 이거 뭐 해줘야 돼. 분할해야 된다. 아니죠. 자. 그래서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는 건. 1필지 일부가 용도변경인데. 이때 뭐라고. 60일에 강제적인 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자. 물론 뭐예요. 물론. 뭐 하지 않으면. 여기. 그 1필지 일부가 용도변경하죠. 60일에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니까. 반드시 뭐라고. 할 수 있다가 뭐. 다른 것은 할 수 있다. 근데 강제적인 의무가 생기는 건 뭐예요.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꼭 뒤에 물어놔야 돼요. 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 우리 여러분 거기. 쌍가능사 한 번. 신청 절차. 원칙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그 얘기에요. 강제적 소관청에 신청한다. 신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하여. 자. 임의적 사항이 이제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 동그란 의무가 출출세. 예외. 의무적 분야.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는. 뭐예요. 강제적으로 의무가 부과되고. 자. 60일에 하여야 한다. 1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용도가 다르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거짓으로 하게 되면. 1년에 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토지. 자. 대단히. 물론 여기 뭐 할 때. 자. 이렇게 등록 전화 할 때. 여기 일부가 있죠. 일부가 용도가 바뀔 때는. 이 분할 신청도 해야 되지만. 플러스 모두. 지목. 이 지목 변경 뭐예요. 신청서도 같이 내야 된다. 예. 그 얘기에요. 같이 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자. 쌍 갈아서 한 번 신청 절차. 그래서 여기. 자. 동그라미 몇 번 해요. 여기. 동그라미. 자. 분할 신청서. 그 다음에. 어. 분할 거기. 자. 거기. 동그라미 그 4번에 그 니은 줄 쳐보세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일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는. 의무적으로 분할 돼야 되지만. 지목 변경 신청서 있죠. 이게. 예. 분할 신청도 해야 되고. 무엇도 이거. 지목 변경 신청서도 같이 제출해야 된다. 봐주지 않죠. 자. 물론 거기 디그사에 분할 사유 증명서를 소관청에 관리할 때는 확인을 해서 가로만한다 그랬죠. 소관청의 확인이에요. 시의 도지사의 확인이 아니라 소관청의 확인으로 가로만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쌍가루 사업원 등록 처리 절차. 그니까. 그 니은. 분할 위한 면적을 정할 때 허용범위, 오차형범위 뭐예요. 자. 분할의 면적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에 동그라미 시고. 이내라면. 그 오차를 분할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그대로 뭐하고. 나누고. 아까 5가 많았죠. 그래서 2, 3하고 2를 주고. 이렇게 똑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허용범위 이내에 뭐할 때는. 초과할 때는 초과 동그라미 시고. 지조권 부서의 면적 경계를 정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정정. 직권정정이 아니라 그냥 정정이라고 써있어요. 글자가 몇 글자? 두 글자다. 그렇게 보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소유자하고 표시사항이 바뀌었으니까 촉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토지를 뭐하는 거예요. 이거. 토지를 합병한다. 토지를 합병한다. 그래서 81페이지 뭐예요. 자. 뭐가 있어요. 토지 합병이 있습니다. 자. 합병은 일단 기본적으로 합병하고. 자. 이 합병하고 합병은 측량 자체를 안해요. 뭐하고 뭐하는 합병하고 지목변경은 아예 뭘 하지 않는다? 측량을 하지 아니한다. 그죠. 그래서 오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오기. 그. 쌍가리본의의의의 두 번째 줄에. 지적측량을 요하지 아니한다. 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아니죠. 자. 그러면. 거기 합병의 제한사항.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합병의 제한사항에서 중요한 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 답으로 잘 등장하는 건. 일단 7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불사항은 뭐냐. 하게 되면. 자. 두 번째 불사항은. 우리가 동그라미 몇 번에. 그건 여러분. 이제 등기법에서 배우는 사항이니까. 이 순수하게 지적해서 주제계에서 중요한 것은. 순수하게 지적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그 7번에. 합병하고자 하는 뭐예요. 토지수의자별 공의 지분이 다르거나 주소하다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쌍뚱그라미 6번에. 합병하고자 하는 각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해서. 분할 대상인 경우 있죠. 그러면. 다음은 합병과 신청에 동시에. 분할 신청할 때는 그러지 않다. 6번과 7번이 중요해요. 그래서 6번과 7번을. 그 내용이라도 잘 좀 이해해 주지 않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7번을 먼저 하면. 이 얘기예요. A라는 토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B라는 토지가 있다. 그래서 소유권자는 뭐예요. 다 갑입니다. 자. 이 A토지는. 갑이 몇 번에 매. 자. 갑이 3분의 뭐예요. 3분의 2를 갖고 있고. 을이 3분의 1을 갖고 있어요. 자. 이 B토지는. 갑이 뭐라고. 갑이 뭐예요. 4분의 뭐라고. 1이고. 갑이 4분의 1이고. 자. 당연히. 자. 누가. 자. 이 A토지와 이 B토지는. 갑이 뭐예요. 갑하고 을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뭐예요. 이 갑.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 소유권자들이. 공유부동산에. 갑과 을이 두 사람이 소유권자인데. 이 땅은. 갑이 3분의 1이고. 을이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B땅은 뭐예요. 갑이 4분의 1이고. 을이 뭐라고. 4분의 3이에요. 소유권자는 같아요. 갑과 을이 공유지분을 갖고 있어요. 소유권자는 같은데. 뭐가 틀린 거에요. 각자 지분이 틀리면. 이 두 토지는 뭐하지 못해요. 합병하지 못한다. 지분이 다르다. 지분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합병할 토지는 주소가 뭐예요. 주소가 뭐예요. 주소가 다르면 안 돼요. 주소가 다르면 하나로 합하면. 고지선을 어디로 보낼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뭐가 같아야 돼요. 지분이 같거나 주소가 같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분은 뭐예요. 6분은. 6분은 두 토지를 뭐하는데. 합병하는데. 자 뭐하고. 이 A토지하고 뭐예요. B토지를 뭐하는데. 두 개를 뭐한다는 얘기예요. 합병한다. 아니죠. 그런데 소유권자가 갑이고. 그러면 두 토지 중에 일부인 이 땅에 뭘 줬어요. 집을 섰으면. 무슨 사유가. 분할 사유가 생기니까. 뭐부터 먼저 하라는 얘기니까. 합병을 먼저 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자 분할과 동시에 합병은 받아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뭐하고. 분할과 동시에 합병하면 뭐하겠다는 얘기예요. 받아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기. 6번.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돼서. 분할 대상인 경우.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기. 합병 신청과 동시에. 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하죠. 분할하게 되면 받아주겠다. 자 7번. 공의 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르면 뭐예요.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자 개발사 구역 안하고 밖은 안 된다 했죠. 하여튼 6번과 7번이 중요하다 했죠. 이것도 며칠의 의무가. 60일의 의무가 생겨요. 그런데 예외. 의무적인 합병.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와. 장학도 철천제 구의수 있죠. 장학도 철천제 구의수. 그 밖의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 도로 등 공원 채용용지 등의 지목으로 합병할 토지가 있을 때는 강제지로 육식 의무가 생긴다. 그랬어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합병을 보게 되면. 자 원칙은 자 임의적이야. 그런데 예외적 주택법에 의한. 무슨 법에 의한? 주택법에 의한. 주택법에 의한 무슨 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와. 그 다음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와. 그 다음에 뭐예요. 장학도 철천제 구의수 있죠. 구의수 공채. 이런 지목으로 뭐예요. 이 필지를 뭐하고 있으면. 자 분할되어 있으면 하나로 뭐하라니까요. 합병하는 의무가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쌍가루 4번에 등록 처리 절차. 그래서 합병에 따른 경계 면적. 경계 또는 경계 좌표 면적은 뭐하지 않는다니까요. 특례하지 않는다. 자 줄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다른 곳은 그렇게 큰 적위는 없어요. 큰 적위는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지금 예정의 사항 있죠. 그래서 분할은 일필지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하는 경우. 합병은 뭐예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부지. 아파트 질러면 공동주택 부지와 장학도 철천제 구유소공제. 이런 지목일 때는 60일에 강제적인 의무가 생긴다. 그렇게만 받으지 않죠. 자 그 다음에 83쪽 보시면. 자 지목변경이 나와요. 지목변경이 나온다. 그러면 자 83쪽의 지목변경은. 자 우리가 뭐예요. 이 등록처는 법이 개정된 지 4년 됐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목변경을 안하고도 뭐예요. 지목변경 안하고도 등록전화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오지선당이니까. 지목변경 하는 것을 몇 가지만. 세 가지만 보자. 그 세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관계법령에 따라. 국토경영민 이용하는 법률. 관계법령에 따라 뭐예요. 뭐가 공사가 뭐한 토지. 공사가 중공된 토지는 뭐예요. 자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 땅에 건물을 안 잇더라도. 그 개발 자체가 뭐예요. 택지개발 사업이죠. 공사가 완료했으면 뭐예요. 자 그 땅에는. 집을 안 잇더라도 지목이 대로 바뀐 걸로 보겠다. 자 그래서. 자 관계법령에 따라서 뭐예요. 자 형질변경 공사가 중공된 거죠. 그 다음에. 도로 또는 건물에 도로. 거기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있죠. 도로가 아니라 토지. 토지 또는 뭐예요. 건축물에. 건축물에 뭐가예요. 용도가 변경되겠다. 자 토지 또는 건물에 용도가 바뀌었어요. 토지는 당연히 뭐예요. 전다부에. 집을 짐으로써 전이 대로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이 건물이. 자 예컨대 시골 붕괴죠. 시골학교요. 자 학교육입니다. 이 시골학교가 뭐로 바뀌었어요. 시골학교가. 자 폐교가 되는 바람에. 자 시골 유지들이 모여갖고.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럼 박물관을 만들면. 우리가 뭐예요. 주거사무실 점포미술관 있죠. 주거사무실 점포미술관. 박물관. 당연히 지목이 뭐가 돼요. 대가 된다. 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시주에서. 사업시행제가 공사중공전에. 토지합병을 신청해요. 합병동그라미 시골. 그러면 우리가 합병은. 주택법의원 공동주택부지와. 자학도 초천제 구의수죠. 그런 지목이죠. 그래요. 그런 지목일 때. 자 그런 지목일 때는. 매칠에. 강제적인. 자. 강제적인 뭐예요. 60일에 생긴. 절차인데. 일단 몰라.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대상에서. 대상 중공전의 합병 있죠. 합병. 요 합병. 합병은. 말 그대로 합병은. 지금 여기서는 이거 얘기하는 거죠. 공동주택부지 얘기하는 거니까. 하하. 담당 공무원이 뭘 때. 어. 합병 신청하네. 누가. 개발사업자가. 그럼 뭐예요. 그 지역에 뭘 짓겠구나. 아파트 제재를 하는구나. 아니래요. 지목은 바뀐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때 이제 60일에 뭐가 생기고. 의무가 생기고. 강제의 의무가 생기죠. 60일에 의무가 생겨요. 자. 60일에 생기고.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자. 방금 얘기한 대로 이게. 지금 세 가지죠. 지목병경 3가지. 뭐라고. 도시개발. 도시개발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 어.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뭐예요. 완료 있죠. 개발사업 완료천. 사업 뭐예요. 완료 뭐예요. 완료천. 자. 사업시행제가 뭐라고. 합병을 신청하면. 이렇게 합병을 신청하면. 그죠. 자. 이렇게 합병을 신청하면. 당연히 뭐예요. 공동체 부지이기 때문에. 아. 자. 당연히 뭐 하겠구나. 음. 집집겠구나. 지목이 대로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관한 법률상. 토지이동 중에서. 지목변경.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 거 보면.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고. 이게 뭐예요. 자. 뭐라고. 용도가 바뀌니까. 이것도. 지목변경 하니까. 이게 4번이고. 만약에. 등록전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이 이뤄지고. 나머지 토지를 뭐예요. 그 토지. 나머지 토지를 뭐예요. 잔여 토지를. 자. 어디에. 임야도에 뭐예요. 임야도에 등록하기가 불합리할 때는. 지목변경 하죠. 그거는 지목변경 없이 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등록전환에서 나오는 게. 사유가 답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지목변경은 그것 때문에. 이 대상만 좀 신경 쓰면 돼요. 뭐만요. 대상만 좀 신경 써주세요. 그래서 지목변경. 쌍가루 입은 대상 있죠. 거기 조그맣게 조그맣게 별패드시고. 확인만 합니다. 이거 61이고. 자. 이것도 뭐예요. 지목변경 넘기시면. 자. 지목변경은 측량하지 않으니까. 어디에. 84쪽에. 쌍가루 4번. 토지 표시사항에 등록. 지목변경은 뭐하지 않는다고. 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지목변경은 뭐하지 않는다고. 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물론 거기. 쌍가루 4번의 니은. 지목변경 사유의 증명을 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소관청이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늠한다. 여러분. 그 옆에 문제 중에. 답만 한 번. 4번 확인해 보시면. 거기 첫 번째 줄에 뒤에 시도이사 확인한다. 쓰여있죠. 시도이사 확인하는 게 아니라. 누가 확인한다고. 소관청이 확인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6번. 토지가 바다가 된 건 두 가지가 보시면 돼요. 하나는 며칠이고 90이래요. 그래서 여기. 지족소관청은 지족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바다가 된 경우에.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 등록발소 신청한다. 1번 동그라미 92 동그라미 시군. 이것만 90이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써있죠. 지족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회복할 수 있다. 쓰여있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말소된 토지가. 자 말소된 토지가 회복할 때는 뭐예요. 회복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소관청은 뭐예요. 60일에 60일에 뭐예요. 60일에 60일에 의무가 있다. 다 틀린 말이 있고. 90일에 했어요. 90일. 90일이에요. 자 90일에 보자.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자 기본적으로. 말소된 토지가 회복되는 것을 회복 등록을 누가 하는 거라고. 소관청이 집권한다. 소관청이. 소관청이 집권한다. 그러니까 바다가 됐을 때는 소유자가 신청하고 안 하면 집권이지만. 바다가 된 토지가 뭐 할 때는. 회복할 때는 당연히 뭐 한다는 얘기니까. 그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안 돼요. 왜. 자 토지 등은 말소하는 거지. 회복하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한다고. 소관청이 집권한다. 이렇게. 그렇게. 두 가지만 좀 봐주지 않죠. 하나는 며칠. 91일. 하나는 뭐라고. 바다로 된 토지가 회복할 때는. 자. 회복할 때는 뭐예요. 누구라고 소관청이 직접 집권하는 건지. 소유자 신청하면 안 돼요. 자. 그 두 가지만 내용을 보자. 두 가지만.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